슬기롭지 못했던 전염병의 시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실패의 역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란했던 과거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패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인류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들고 싶은 것이 수말 당초, 수나라가 망해가고 당나라가 일어설 때 골증병이 유행하던 상황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당시 골증병은 관중 지역, 지금의 장안 지역입니다. 장안 지역에 골증병이 유행하여 걸리면 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고대의학서의 골증병에 대해서 잘 조사를 해보면 이 골증병이 시체가 전하는 질병이다. 그래서 전시병이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체를 만져도 이것이 감염이 된다고 해서 다 화장시키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비슷한 질병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골증병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요즘의 의학서를 찾아보면 명나라나 청나라 때 의학서를 찾아보면 골증병은 다 결핵이다. 오늘날의 결핵에 해당하는 걸로 노체라고 하는데요. 결핵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같은 병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시대마다 사실은 질병이 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기의 골증병은 인플루엔자나 코로나 바이러스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보면 인플루엔자 아니면 거의 코로나이네요. 전염병이 거의 다. 이거는 해당하는 질병이 그런 것이지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유명한 전염병들은 패스트 그리고 콜렐라, 천연두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인플루엔자가 각인이 된 것은 1918년 스페인 독감 때문에 그런데 실제 역사 속에 찾아보면 훨씬 더 인플루엔자라든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미우사한 질병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새롭게 연구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수말당초는 군웅들이 할거해서 수양제가 그야말로 양주지방으로 도망을 가거든요. 고구려 원정에서 실패한 다음에 갑자기 해안가가 있는 양주로 도피해서 거기서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다라고 역사기록에 남아있는데 그 사이에 중국 각지에서 군웅들이 할거해서 서로 전투가 벌어집니다. 사실 이때가 전쟁의 시기였어요. 수십 년간 전쟁의 시기였는데 제가 이때 골증병 연구를 하면서 떠올렸던 것이 바로 1918년 인플루엔자였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1918년에 인플루엔자를 전쟁의 일부로 간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사했다라고 생각하고 싶어하지 인플루엔자에 걸려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싶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염병의 역사를 보면 아마 1918년 인플루엔자의 특징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시가 1차 세계대전이었어요. 그래서 인플루엔자가 사실은 미국에서 발생을 했는데 미군이 1차 세계대전을 참전하면서 미군을 통해서 유럽으로 퍼진 겁니다. 그러면서 유전자 변형이 된 것 같습니다. 유럽 전역에 퍼지는데 주로 전쟁터에서 퍼진 거죠. 군사들 사이에서 퍼졌기 때문에 병사들이 집중적으로 죽은 거예요. 사람도 몰려있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의 사망률이 높고 그래서 다른 질병과 달리 젊은이들의 사망률이 높았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전쟁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다 밀집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인플루엔자의 발생과 확산이 너무 빨라서 그 위험성을 깨닫기도 전에 질병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아! 하고 막 유행하고 들불처럼 막 사람 죽고 어떡하냐 어떡하냐 하는데 질병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만큼 정강석화처럼 치고 빠지고 하는 것이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지금 DNA 연구가 많이 됐기 때문에 당시에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에서 DNA를 추출해서 보니까 그게 바로 조류인플루엔자였다. 이 시기에. 그러니까 세를 통해서 인간에게 넘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치사율이 높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을 타고 넘어오면 역병이 되는 거죠. 이번에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박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천상갑을 해서 사람에게 넘어온 거죠. 몇 차례 타고 넘어오면서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변화하면서 인간에게 면역력이 없는 것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역병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얼마나 수말 당초의 상황이 심각했는지 대표적인 기록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구당서의 왕세충이라는 이 사람도 군웅 중에 하나입니다. 왕세충을 설명하면서 주찬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찬이라는 사람이 아주 무지랭이 농문 중에서 이렇게 그야말로 전쟁에서 두각을 나타내서 사람들을 많이 끌고 다니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전랑기이기 때문에 온 가족을 데리고 따라다녀야 되는 겁니다. 어느 한 세력에.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에 남아있다가는 그야말로 약탈, 방화 다 뺏기고 살해당하기 때문에 어느 한 집단에 소속돼서 같이 따라다녀야 되기 때문에 무리가 20만 명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찬의 무리 중에서 무리들이 계속 성을 약탈해서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약탈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성 자체도 식량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크게 굶주려서 죽은 자가 벼를 쌓아놓은 노적가리 같아서 시체가 시체 산더미가 됐다라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굶어 죽은 사람 병 걸려 죽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군대 내에 죽은 자가 다 하고 잡아놓은 포로가 없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포로를 잡아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와 상관없는 포로를 잡아먹었는데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네 무리에서 낳은 아기들을 먹기 시작했고 이제 보고 올 거 아니에요. 아 저 식량이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찬이 하는 얘기가 저 마을에 습격하면 되지. 저 마을에 인간이 있는데 인간이 걸어 다니는 식량인데 무엇을 걱정하리?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먹을 것이 정말 없었다라는 거죠.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인간을 잡아먹기 시작했는데 제 이야기는 인간을 먹을 정도면 천상갑 아니라 박쥐 아니라 뭔들 못 먹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야생동물을 먹기 시작하면 종을 타고 바이러스가 오게 되는 겁니다. 정말 끔찍하네요. 저렇게 중국 역사적으로도 끔찍한 그런 병이었는데 골증병이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골증병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어떤 거였는지 현대의학에서 밝혀진 건 있나요? 밝혀진 것은 아직은 없죠. 제가 골증병 연구를 처음 했기 때문에 실제 논문은 2017년에 나와서 아직도 더 많이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실체를 그 당시에 죽은 사람의 뼈라든가 이런 것이 발견이 되면 DNA를 해서 뭘로 죽었는지를 알겠지만 이때가 618년 7세기 초니까요. 뭐 시체나 뼈가 남아있을 리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DNA로 밝혀지는 것은 무리고 기록에 남아있는 거 가지고 의학서를 분석해서 제가 밝혀낸 거거든요. 유추를 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어떤 변화였을지. 그러니까 역사학의 이야기들은 historical fact, 역사적 사실은 있지만 나머지는 interpretation 해석이죠. theory입니다. 이론이죠. 얼마든지 새로 다른 분들이 저를 비판하고 아니다. 이거는 결핵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결핵이 역사상 단기간 내에 이렇게 걸리면 다 죽었다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당시 상황이 이렇게 사람을 잡아먹는 정도이니 그 온갖 동물들을 다 야생동물들은 다 잡아먹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야생동물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넘어와서 더 심해지고 네. 엄청난 역병으로 발전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은 기본적으로 생태계를 파괴하고 또 계속적으로 농부가 씨를 뿌리고 곡식을 키워야 되는데 그 식량 재생사안에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먹거리가 부족하게 되고요. 그러면 면역력이 일단 못 먹으면 면역력이 약화됐죠. 그래서 옛날에 사망률이 높은 이유가 사실은 잘 못 먹었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 빨리빨리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이 양상되면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먹잇감이 엄청나게 풍부해지는 거죠. 그래서 전쟁 때 역병이 전염병이 유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유행하게 되면 인구가 급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실은 전쟁이 나는 이유조차 자체가 인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는 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전쟁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빈곤의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606년도에 수양제시대에 인구가 890만 호구라고 했습니다. 거의 천만 호구에 가까웠는데 이것이 650년도에 당 고종대 380만 호구고 그 이전에 당 고조대는 200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없어진 것입니까? 당시 패스트가 3분의 1 그리고 시골다가 90% 없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 지역 주민이 어마어마하게 인간이 사망을 한 것입니다. 이 풍채 좋으신 분은 당태종이십니다. 정관정치로 유명한 당태종인데 고조의 아들이죠. 이분이 이 전투에 다 참여하셨던 분입니다. 아버지를 도와서 온갖 전투에 다 참여를 하고 그리고 살아남은 그런 강자이신데 당시는 전염병의 유행은 정치를 잘못해서 내리는 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왜 기록이 없느냐라는 거죠. 아마 다른 학자들이 저를 비판한다면 기록이 없는데 왜 그렇게 중요한 질병인데 왜 기록이 없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천벌의식 당시가 당나라가 막 건국할 때인데 이러한 역병이 유행했다 그러면 너네 당나라를 건국한 니네 집단이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기록에 남기지 않았을 거고 또 기록에 남겼다 하더라도 나중에 파기를 할 수 있고 열전에 남았다라는 거예요. 의사의 열전에 남아있어요. 이 병을 아주 잘 치료했던 어이가 있었는데 허윤종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높은 벼수를 받았어요. 원래 의사들은 당시에는 중인계급입니다. 역대로 역사적으로 의사들은 계속 중인계급이었거든요. 서양이나 동양이나 다 중간계급이었는데 허윤종이 되게 높은 관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골증병을 잘 치료해서 그랬다라고 이제 그렇게 기록에 남아있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수당 교체기에 인구가 극감했다라고 하지만 이 정도로 극감했다는 것을 일본 학자들은 사실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살기 어려운 가난한 호구들이 다 돈 많은 호구 권력 있는 호구에 다 들어갔다. 그래서 호적 대장이 없는 거지 실제 인구가 그렇게 많이 줄은 건 아니다. 왜냐하면 천만 호구에 가깝던 것이 200만 호구라고 하면 5분의 1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5분의 4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역사적으로 아무리 인간이 죽어도 어떻게 그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없어질 수가 있냐.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남의 호구에 권력가 밑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실제 이러한 역병들이 엄청나게 유행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역병이 유행하면 한 가지만 유행하는 게 아니에요. 종합 세트로 옵니다. 사실은. 이 시기에 제가 지금 논문을 준비 중인데 패스트도 유행을 했어요. 이미 수대에 패스트가 유행을 했어요. 고구려 원정하면서 이거는 제가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